네, 반갑습니다. 짤강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저는 김앤젤라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생생하고 핫한 이슈들만 모아서 여러분과 영어로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쇼인데요. 영어를 내가 하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가장 재밌거든요. 맞아요. 사실 맨날 책 보면서 똑같은 반복되는 표현들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핫이슈 짤강톡입니다. 오늘 부산행 영화 그럼 털어보겠습니다. 부산행이 흥행 질주를 하고 있고 정말 스토리라인도 보면 되게 좀비 영화잖아요. 뻔할 것 같은데 의외를 뻔하지도 않아요. 보신 분은 전 봤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부산행에 관련된 자연스러운 영어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표현들을 갖고 이 상황을 얘기하시는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본 거예요. 이게 이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흥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다. 좀비 있잖아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영어로 좀비... 좀비, 좀비 하면 못 알아듣죠. 굴려주셔야 됩니다. 좀비가 아니라 잠비로 갈게요. zombie, zombie. 그 유명한 Z 발음. 약간 여러분이 Z 떠는 것 같은 발음인데 Z, zombie.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어 선택 안 하시는 이유가 zombie 영화를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좀비를요. 일단 좀비를 하고 그냥 좀비 영화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zombie movie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부산행 봤냐 그랬더니 전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네요. I don't like zombie movies. 여러분 안 좋아하면 I don't like zombie movies.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단어 중에 아까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줄거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있죠. 줄거리. 아 줄거리는 일단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storyline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storyline. 말 그대로 줄거리가 쫙 이어져 있는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toryline. 그러니까 영화 얘기할 때 그 영화의 줄거리가 좋았다 하면 storyline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 나 진짜 그 영화 진짜 줄거리 진짜 연출 대본 정말 장난 아니더라. I like the storyline. I like the storyline. 이런 storyline 같은 건 좋고. 아 저 옛날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 영화의 막판에 뭔가 확 틀어지잖아요. 그런 영화 좋아하시죠? 저는 그런 반전 있는 영화가 굉장히 좋죠. 반전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반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까 저희 대화 중에 나왔었는데 twist입니다. twist. 아 얘기가 정상적으로 쫙 오다가 한 번 꽈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twist라고 표현하는군요. twist잖아요. 이게 뭔가 틀은 거야. twist가 튼다는 얘기니까. 일로 갈 줄 알았는데 왜 절로 가. 자 이게 twist죠. 막판에 영화. 아 이게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막판에 뭐가 twist라고 얘기해요. 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영어로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는 막판에 이제 미리 영화를 안 봤는데 다 얘기해줘버리면 스포일러인데 자 the twist at the end. 모든 영화 막판에 뭔가 좀 틀어져요. 관객이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소. the twist at the end. 자 그래서 그런지 반전. 트위스트가 좋아서 그런지요. 흥행 성적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흥행 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박스 오피스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쓰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박스 오피스라는 곳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흥행 성적이 좋은 거죠. 그 박스 오피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박스 오피스가. 여러분 아세요? 아니 오피스는 오피스고 박스는 박스는 그게 도대체 전미 박스 오피스 1이라고 저 포스터에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네요. 박스 오피스가. 옛날에 매표소가 진짜 실제 박스 공중전화 박스처럼 돼 있었어요. 그게 그 박스 오피스가 저희가 보니까 매표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앱으로 사지만. 그렇죠. 그래서 매표소에서. 매표 성적이 좋았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흥행 성적과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Is it doing good in the box office?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상에서 많이 팔리고 있냐 잘 되고 있냐라는 표현이네요. 흥행 성적이란 건 박스 오피스가 필요하고 여러분 박스 오피스 히트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정말 대박친 영화다. 흥행 정말 기록이 정말 대박이었다. Box office hit. Box office hit. 그래서 극장가를 강타한 대흥행에 성공한 영화.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Box office hit.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부산행 같은 영화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갑자기 영화관 가고 싶어지셨는데. 빨리 보세요 이거. 우리 지금 영화 얘기하니까 말인데요. 혹시 미국에서 극장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좋으신가요? 극장 시설이 그닥 좋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에서 극장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시설이 좋아요. 최고예요 최고. 맞아요. 의자도 좀 불편하고. 또 하나는 우린 매표 를 할 때 지정자석을 고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에 가면 설측 들어가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부산행 꼭 한국 극장에서 봐야 되겠네요.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아까 했었던 부산행 대화 내용을 비슷하게 한 번 또 연출을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런 영화 관련된 대화를 저렇게 영어로 나눌 수 있구나. 한 번 라이브니까 저희가요. 톡으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d you watch 부산행? No. I don't like zombie movies. You should watch this one. Really? Is it fun? Yes. I like the storyline and the twist at the end. Is it doing good in the box office? Oh, yes. It is a huge box office hit. 이렇게. 자, 그때그때 뜨는 현안들. 어떤 문제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소식까지 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소식이든 저희가 잡아서 영어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죠. 네. 재밌네요. 뭐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쉬엄, 쉬엄. 아, 이번 주엔 이런 일이 있었지. 그걸 영어로 달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그럼 짤강톡에서도 자주 뵐 수 있길 바라고요. 저희 짤강 다음 시간에 어떤 토픽을 또 다루게 될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